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경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호한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고 또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던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뒷말이 좀 많은데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보전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안전행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자체에 배분을 할 때 취득세수 비율대로 배분의 기준을 잡는다. 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밝혔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살 기억하실 겁니다.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 5%에서 2015년까지 11%로 늘리고 증가분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안정화 반항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개별 지자체에서 극려 반됐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발표 당시에도 배분 방식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어느 곳은 유리하고 어느 곳은 불리하고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도 정부의 취득세수 비율을 배분 기준으로 삼기로 하면서 지자체의 우려 점점 더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 거 지자체의 세수 손실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안정인 행정부는 최근 3년간 취득세를 평균해서 지자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또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협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또 개별 지자체가 내는 지역 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공제하기로 했어요. 네. 꼭 세금 같죠. 35%를 원천징수한다니까. 안정인 행정부는 또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가 그동안 꾸준히 내왔던 지역 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적으로 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서 바로 오늘 8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 규제 완화 혜택을 해본 지자체가 상대적 이익을 못 본 다른 지역을 위해서 35% 출연하도록 한 제도인데 수도권 지자체가 우선 지방소비세를 받은 뒤 기금을 내도록 한 방식으로서 출연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있다. 원천공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앞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히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자치단체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에게 35%를 출연해서 조성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3천억 원. 꽤 많죠. 이상인데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거나 또는 그런 지역의 SOC 사업 등의 지역현원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지원 방식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도입된 배경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여건 악화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이 두 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2008년 이후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율 등을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영향이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해서 교부세 자체를 감소시켜서 지방세입도 감세하니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재원의 재원 감소 효과가 수도권 지자체가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자체가 그 재원을 비수도권 지자체에다가 나눠주는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낸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수도권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이 이익을 보고 비수도권이 이익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도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그 경제적 이익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경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35%를 원성공제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의 반발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세금처럼 느껴지니까요. 현재 지방소비세 지자체별 배분 비율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방소비세 지자체별 배분 비율은요. 작년 결산기 기준으로 서울이 15.5% 가장 높고요. 경기 14, 경남 10.3, 부산 8.1, 경북 7.6% 순입니다. 서울이 제일 높죠. 이에 대해 서울시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그동안 꾸준히 3천억 원씩 내왔는데 만약 원천공제를 하게 되면 남는 부분까지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제도 도입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이 매년 3천억 원 딱 잘라서요. 이거 규모의 출연금을 내기로 야속했다라는 근거로 추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단돈 천만 원이 아쉽다라는 거죠. 복지비 때문에. 누적된 서울시의 미출연액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23억 원인 것입니다. 이걸 맞아 내라는 거죠. 만약 안행부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천억 원이 넘더라도 무조건 출연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 기존 지방소비세에서 35% 완천공제 법제화를 추진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 등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비세 35% 기준으로 수도권이 출연해야 할 지역상생발전기금 놀라지 마십시오. 2010년에 3,079억, 그리고 11년 3,307억, 12년 3,018억, 올해는 3,418억.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3천억이 넘는 3,07억, 418억 이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늘고 있네요. 안행부가 서울시 법정 출연 비율을 무시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3천억 원이라는 한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공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세상에 복지 부담으로 비까지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정부가 고유의 지방세에 대해서 원천공제하는 것은 과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소년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면 비수도권 단체,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지자체들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원천공제 방안에 대해서 올소 박수치고 있고요. 또한 지방소비세 증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원천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대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모기 발생 가능성을 지수화해서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모기 예보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가요? 가을 모기가 극성이에요. 아, 맞아요. 고비시 집 어때요? 괜찮아요? 저도 여러 방 물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모기가 가을까지 기승을 부릴 뿐만 아니라 모기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열대 지방에서 분포되는 모기로 인해서 댕기열 등 질병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모기 예보제를 도입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서울시 친환경 모기 방지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모기 예보제 운영을 위해서 지수 개발을 진행했고요. 서울대 김호 통계학과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지수 개발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완성된 지수 개발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일단 모기 예보제는요. 첫 번째로 모기가 발생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예측 산식을 개발해서 모기 활동 지수를 산정하고요. 둘째는 이를 토대로 모기 발생 예보 단계를 4단계로 설정을 하고요. 셋째,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기 발생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예보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모기 활동 지수는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모기의 생태와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이나 습도 같은 기후 요인을 일단 먼저 고려하고요. 서울시 유문 등 자료와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설치한 DMS 모기 포집 자료.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활용해서 모기 활동 지수 산식에 대입하는 해당 날짜에 기상청에 발표하는 기온값 등 대입해서 산출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문 등이라는 건 모기를 유인한 등입니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부터 25개 자치구에 54개 지역에다가 유문 등을 설치했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채집된 모기, 주 1회 서울시 보건항구연구원에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분석을 하겠죠? 발생빈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DMS는 디지털 머스키토 카운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모기를 또 유인해가지고 포집하는 1일 자동 모기 계측 시스템. 이거 역시 모기 잡는 데 쓰이는 거고 구로구에 31곳, 영등포구에 12곳 등의 자료가 있어서 2012년 작년에 산식 개발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고요. 서울시는 모기 체감 지수 값에 따라서 총 4단계에 걸쳐서 모기 발생 예보 단계 발령하고 시민 행동 여론도 같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날씨나 기후 같은데 영향을 좀 많이 받을 테니까 데이터가 좀 시시각각 잘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4단계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4단계에 걸쳐서 바뀌는데요. 1단계는 일단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일단 쾌적입니다. 모기 활동 지수가 0에서 250까지라고 모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고 일단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2단계로 관심 단계입니다. 모기 활동 지수 251에서 500까지인데 이제 모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격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그래서 야간에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난 다음 한 곳에 정지 상태로 오래 머물 경우 모기 한두 마리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게 관심 단계랍니다. 이때 일단 시민들은 집안의 방충망이 파손이 됐는지 한번 여부 확인해보고 주변에 빈 깡통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지 그런 거 모기가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치우는 게 좋다. 시민 행동 여론까지 알려졌네요. 네. 구체적으로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3단계와 4단계는 어떨까요? 3단계는 이제 주의 단계라고 해서 지금부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모기 활동 지수를 501에서 750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네. 야외에 모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뭐 자주 확인되고 드디어 사람 물기도 합니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운동하는 아까는 한두 마리 이번에는 4, 5마리가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등산등 야외 활동할 때 모기 기피제 사용해서 모기 대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모기 물리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하수구 등의 모기 유치인 서식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빨리 알리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4단계, 불쾌 단계라고 합니다. 모기 활동 지수 751에서 1000까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많이 이렇게 모기들이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경우 운동하고 나서 땀 흘릴 때 모기가 7마리, 10마리 이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시민들은 될 수 있으면 야간에 활동을 자제하고요. 가정에서도 현관문 드나들 때 조심하고 모기 출입 방지 위해서 신경 쓰면서 모기 포집제 뿌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특히 아이들 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여름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단계인지 확인하고 그 행동 요령에 맞게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범 운영이 우선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모기 예보제가 어제부터 시작했고 10월 한 달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거 확인하시려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분야별 정보의 건강, 식품 위생 코너 보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결과 이번 10월 달에 하면서 다음 내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모기 예보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기 피해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주변 방역 활동 고인물이나 이런 것이면 보건소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서울시는 모기 활동 지수를 통해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더 극성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모기 발생 감시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홈페이지 말고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방안도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라자키 최우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